강환국 작가님 비춰주시기 바랍니다. 항상 저희의 말에도 어떤 표정의 변화라든지 리액션 이런 것들이 다른 게스트분들은 정말 차원이 다릅니다. 강환국 작가님. 너무 사랑스럽습니다. 러블리 환국 그래도 이제 공부를 해야죠. 오늘은 어떤 얘기를 좀 해주시는 거예요? 네. 바로 조금 전에 말씀하신 자산배분에 대해서 얘기를 하러 나왔는데요. 자산배분? 네. 모두가 행복한 자산배분의 세계. 이런 식으로 제목을 잡았습니다. 모두가 행복할 수 있습니까? 그럼요. 당연하죠. 어떻게 가능하죠? 그거를 제가 지금 보여드릴 겁니다. 보여주세요. 빨리. 시작할까요? 네. 그럼 이제 제 표정을 빼시고 이 컴퓨터를 보여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렇죠. 네. 그렇습니다. 모두가 행복한 자산배분의 세계. 제가 최근에 일반인 포트폴리오를 수백 개 분석할 기회가 좀 생겼습니다. 거기서... 이제는 우리 강욱재가 꼭 보여주셔야 됩니다. 구석이 이제 나오나요? 구석이 이제 나옵니다. 구석. 구석. 오케이. 그래서 제가 포트폴리오를 분석을 해보니까 이게 패턴이 좀 확실히 보이더라고요. 첫 번째 집이 있으신 분들이 많으셨고요. 부동산 이런 거. 물론 그 부동산도 제가 사실 자산배분으로 쪼개고 싶습니다. 방 3개? 너무 많습니다. 한 1.4개만 가져가세요. 이렇게 하고 싶은데 그거는 현실적으로 불가능하니까 그건 안 되는데 금융자산 같은 경우에도 100% 주식 쪽에 몰빵 주식에는 주식형 ETF 그리고 펀드도 포함이 됩니다. 또는 현금 비중이 엄청나게 높으신 분도 계셨고요. 또는 그냥 반반으로 가져가시는 경우도 많았습니다. 절반 정도는 현금 그리고 절반 정도는 주식형 이렇게 가져가시는 분들이 많으셨거든요. 그리고 이제 그거 말고 제가 보기에 맞는 정석적인 자산배분을 하시는 분들은 그렇게 많지는 않았습니다. 그래서 그런데 이분들한테 여쭤보니까 주로 목표 수익률이 한 복리 10에서 12% 정도 되시더라고요. 그리고 이제 MDD MDD는 사경인 회계사님도 나오셨으니까 생략하겠습니다. 최대 손실 그렇죠. 최대 손실 그게 20% 이하 이거를 보통 분들이 출구를 하시더라고요. 그런데 그게 지금 이분들이 가진 포트폴리오로는 불가능합니다. 왜냐하면 주식의 목표 수익률은 장기적으로 10%가 맞기는 맞는데 MDD가 50에서 60%거든요. 주식시장이 폭락하면 그거를 피해갈 수가 없습니다. 어떤 주식을 사든 어떤 펀드를 사든 피해갈 수가 없습니다. 그러면 반반으로 할 경우 반반으로 할 경우에는 MDD가 반토막이 됩니다. 그래서 25%에서 30%인데 당연히 수익도 같이 절반이 됩니다. 그래서 이제 복리 5% 정도밖에 못 벌게 되거든요. 그러면 이제 목표를 달성할 수가 없습니다. 원하는 것은 목표 수익률이 10에서 12%고 MDD는 20% 이하인데 반반으로 해도 그게 달성이 불가능합니다. 그리고 100% 주식으로 가면 수익률은 어떻게 되면 맞힐 수 있겠지만 MDD는 절대로 못 맞추고 현금 같은 경우는 MDD는 0인데 그 대신에 수익도 아시다시피 예금 1% 2% 주는 것 같더라고요. 그래서 안 됩니다. 그래서 어떻게 하면 이거를 달성할 수 있는가 목표 수익률이 이 정도 MDD 이 정도 그거는 자산배분 또는 마케팅을 통해서 가능하다라고 저는 생각을 하고요. 대략 이제 나 주식으로 혹은 투자로 벌고 싶다는 분들이 한 10에서 12% 연 이 정도는 벌고 싶은 분들이 많고 대신 내가 최대 손실은 내가 한 20 정도까지만 내가 견딜 수 있겠다. 이 목표를 했을 때 그냥 주식이나 아니면 코인이나 이런 걸로 몰빵해서는 도저히 답이 안 나온다. 도저히 답이 안 나오는 거죠. 그렇죠. 물론 일시적으로는 이거보다 더 높은 시익을 낼 수도 있겠지만 요즘도 당이 좀 흔들린 것 같고 사실 이거는 많이 흔들렸다고 볼 수도 없거든요. 역사적으로 보면 이 정도 흔들리는 거는 1년에 3, 4번 있는 일이니까요. 그런데 반토막을 피할 수가 없다. 이런 게 가장 큰 문제인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번에 저희가 3프로TV 강의를 찍었지 않습니까? 바로 여기서 자산배분과 마켓타임 이걸 어떻게 하는가 제가 설명을 드릴 건데요. 여기서는 글로벌 ETF를 통해서 체계적으로 두 자리 수익률을 내는 방법을 공개를 하고 그리고 최악의 순간에도 손실을 15% 이하 그러니까 MDD를 15% 이하로 제한하는 걸 배우는 겁니다. 높은 수익을 내는 투자 전략은 굉장히 많은데 손실 최소화 손실 최소화가 훨씬 더 중요하다고 저는 생각을 하고요. 그럼 이제 어떻게 하는가 그거를 기계적으로 하게 되는 겁니다. 그러니까 예측을 하지 않고 룰이 다 있습니다. 이제 이 정척자산대본 마켓타이밍 이런 쪽에서 도대체 무엇을 사고 무엇을 팔고 그거를 기계적으로 할 수가 있거든요. 룰대로만 가자. 그렇죠. 룰대로만 가자. 이겁니다. 예측 어설피하지 말고 감정 배제하고 왜냐하면 어차피 우리가 예측을 할 수가 없는 동물이거든요. 그게 문제인 것 같습니다. 예측은 할 수 있죠. 물론 틀리는 게 문제죠. 그렇죠. 틀리는 게 문제죠. 어떤 전문가가 실제로 전문가들의 예측 3만 개를 모아가지고 분석을 해봤다고 합니다. 그래서 이 사람들 실제로 나중에 맞았냐 안 맞았냐 봤는데 주사위 던지는 것보다도 맞을 확률이 떨어진다라고 결론이 나왔습니다. 그건 다 똑같은 것 같아요. 결국은. 그리고 그래서 매월 구체적으로 뭘 해야 되는지 설명이 되고 그리고 과거 50년의 백테스트 실적도 다 공개가 되고요. 이게 전부라 논문, 학계 이런 쪽에서 다 검증된 전략들이고 시작 예측이 필요 없다. 이런 게 중요한 것 같습니다. 인터넷에서 보면 낙원 계산기라는 것이 있는데요. 그거 가지고 시뮬레이션을 돌려볼 수가 있습니다. 낙원 계산기? 네. 구글에 낙원 계산기라고 치시면요. 뭐예요? 거기 보면 우리 자산을 넣고 그리고 우리가 어느 정도 복리수익을 낼 수 있다 하고 저축을 이 정도 할 수 있다고 넣으면 걔가 딱 뱉어줍니다. 그럼 너 10년을 은퇴할 때 돈이 이 정도 되어 있을 거면 이거 가지고 매월 얼마를 쓸 수 있어. 이런 게 나오거든요. 그래요? 지난번에 했잖아. 낙원 계산기? 네. 얘기해 줍니다. 바로 반납하는구나. 저는 돈이 아침에 그렇죠? 네. 지난번에 했고요. 그래서 어쨌든 이거 가지고도 최소한 2시간 얘기할 수 있는데 조금 생략을 하면 복리 4%와 16%의 차이는 우리가 월에 쓸 수 있는 금액이 10년 후에는 40배, 20년에 100배 차이가 나더라고요. 이게 보니까 그리고 복리 4%와 10%의 차이도 10년에 10배, 20년에 20배 정도 입니다. 그런데 대부분 사람들은 반반 포트폴리오 이런 거를 많이 하기 때문에 평균 기대할 수 있는 복리 수익이 진짜 4, 5% 정도밖에 안 되거든요. 심지어 엠들이 30%를 감수를 하면서도 불구하고 그래서 4%에서 10% 정도만을 올려도 10년 후 은퇴를 하면 우리가 지출할 수 있는 금액이 10배로 늘어난다. 20년 후에 은퇴하면 20배로 늘어난다. 이런 얘기입니다. 그래서 여기 제가 정 프로님을 위해서 퀴즈를 하나 준비를 했습니다. 퀴즈도 있습니까? 네. 고맙습니다. 1번, 2번, 3번, 4번이 있거든요. 이 중에서 복리 수익이 가장 높은 게 어떤 거라고 생각을 하십니까? 20년 동안 매년 20% 수익 나는 거 그 다음에 20년 중 18년 동안 30%가 수익이 나고 2번 마이너스 50% 기록하는 거 20년 중 17년은 40% 수익이 나고 3번 마이너스 70% 기록하는 거 20년 동안 18년간 매년 20% 수익이 나고 2번 마이너스 50% 기록하는 거 2번이 근데 막판에 마이너스로 나면 조금 힘들 것 같고 근데 어차피 상관없습니다 끝에 결과는 똑같아요 아 그런가요? 2년은 처음에 나고 18년 동안 벌거나 18년 하고 나다가 2년 하는 거 똑같습니다 결과는 수학적으로 똑같아요 그렇습니까? 네 그럼 1번 1번이요? 1번 맞추셨네요 아니 나도 나는 나도 진행자예요 나한테는 나는 왜 참여를 안 해주시나 너무 빨리 맞추셨네요 1번 그러면 김프로님은 1번과 4번의 복리 차이가 어느 정도로 난다고 생각하십니까? 한 10배 차이 나나요? 아니요 그 정도 아닙니다 그러니까 이게 1번은 이게 복리 20%라는 게 금방 보이거든요 매년 20%를 버는 거니까 근데 그러면 4번의 경우에는 똑같이 18년 동안 20% 수익이 났는데 두 번 삐끗했습니다 하락장에 와가지고 그럼 얘의 복리 수익은 어느 정도일 것 같습니까? 4번은 20%에서 얼만큼 디스카운트 되냐? 네 그렇죠 한 5%? 아닙니다 더 많습니다 나한테도 이렇게 어려운 걸 물어봐요 한 40% 40%보다 더 됩니다 보면 이게 9.9%밖에 안 나와요 이렇게 하면 어떻게 40%라는 얘기를 하죠? 1번을 답이라고 해놓고서 1번이 답이라고 그게 아니라 20%에서 40% 떨어진다고 말씀하신 거거든요 근데 이게 절반 정도 차이가 납니다 별로 차이 안 나네 근데 이게 결국은 20년 후에 금액을 보면 6배 차이가 납니다 이게 상당한 겁니다 그렇게 저는 그걸 기준으로 한 거예요 퍼센테이지가 아니라 결과물의 최종 내 계좌에 얼마가 있는가 그 차이를 제가 말씀드리고 차이 엄청난다는 거죠 6배 정도랍니다 그러니까 제가 아까 10배 얘기한 게 거의 맞은 거죠 그렇죠 네 그렇습니다 그래서 이게 보시면 1번 같은 경우는 20년 동안 매년 20%를 벌었으니까 봉은이 20%였고 그 4번은 딱 2번 실수한 거거든요 2번 하락장 맞아가지고 근데 봉은이 수익이 10%로 떨어져 버리고 절반으로 떨어져 버리고 그리고 실제 마지막 20년 후에 금액은 6배 정도 차이가 나더라고요 보니까 계산을 하니까 저도 이거 보고 사실 좀 놀랐습니다 그래서 결론은 뭐냐면 큰 손실을 무조건 피해가야 된다 이런 것 같고요 그리고 그거 할 수 있는 방법이 자산 배분이다 이런 얘기고요 제일 안 좋은 게 3번이겠네요 아니요 3번이 4번으로는 조금 낫긴 합니다 이게 봉은이 11%니까요 아 그래요 3번이나 70%를 했는데도 그렇죠 근데 그 대신 17번 40%를 먹었습니다 그래서 근데 이제 얼핏 보면 3번이 1번으로는 좋아 보이거든요 왜냐하면 40% 계속 먹다가 3번 정도는 당할 수 있지 이런 식으로 생각을 할 수가 있는데 사실 이 3번이 어떻게 보면 개인 투자자들의 패턴이랑 많이 일치한 것 같습니다 보통 벌 때는 좀 왕창 벌다가 하낙장이 왕창 깨지죠 이게 그래서 복리수익을 유지를 못하는 경우가 저는 많은 것 같고요 아까 그 시점이 시점이 관계없다라는 게 맞나요 네 맞습니다 19년 20년 중에 19년 동안 계속 아니 17년 동안 계속 40% 낸 다음에 거기서부터 3번 연달아서 70%까지는 거지 네 그렇죠 근데 사실 결과가 처음 3번이 깨지고 나서 그럼 이제 100원이 엄청 줄어들겠죠 근데 그 후에 다시 40% 버는 것도 그것도 결국은 20년 후에는 똑같습니다 이게 근데 물론 처음에 3번이 이렇게 떨어지면 2식을 다 떼어치겠죠 다 이제 나는 재능이 없어 하면서 17년 동안 40% 계속 한 다음에 거기서 딱 18, 19, 20년 3년 동안 계속 마이너스 70%씩 연수익률로 때려 한 거랑 해도 같다 20년 후에 금연은 똑같습니다 그렇죠 아 그래요 100만원으로 시작할 거를 연 3번 70% 마이너스 맞고 한 5만원으로 시작하는 거나 네 그렇죠 맞아요 100만원으로 시작해서 한 20억 됐는데 그게 나중에 70, 70, 70 마이너스 되는 거랑 똑같다는 거죠 그렇죠 똑같은 겁니다 네 맞아요 똑같아요 나 그걸 몰랐지 그렇죠 왜냐하면 이게 0.3 곱하기 1.4 이렇게 되는데 그게 이제 1.4 곱하기 0.6랑 똑같은 거니까요 이렇게 바꿔쳐도 똑같습니다 결국은 마음은 이제 처음에 까지고 나중에 계속 올라가는 게 훨씬 더 좋겠죠 그런데 조금이 깨지면 다 그만두죠 사람들이 3년 동안 연속으로 70% 깨지면 주식 이건 역시 내 세계가 아니야 이렇게 되겠죠 그래서 사실 차라리 왕창 벌다가 깨지는 게 조금 낫긴 합니다 그래도 그런데 물론 그것들 상실감이 엄청 클 것 같긴 한데 상실감이 너무 크잖아요 그렇죠 100억까지 가 있었는데 막 줄어든 거니까 그게 그래서 자산배부는 어떻게 하라는 겁니까 그렇죠 어떻게 하는 건가 그래서 이게 이제 정적과 동적이 있는데 정적 자산배부는 1년에 한 15분 정도 투자하면 됩니다 그리고 364일 23시간 동안 딴 거 하면 돼요 그런 방법이 있고 동적 자산배부는 조금 더 열심히 일을 해야 되는데 한 한 달에 30분 정도는 일을 해야 됩니다 이렇게 되고요 대신에 기대할 수 있는 복리 수익이 조금 더 높습니다 그런 차이가 있고요 1년에 15분 정도 투자하거나 아니면 매월 30분 정도를 투자하려면 그 전에 충분히 뭔가 공부가 좀 돼 있어야 이게 이제 가능하겠죠 책 강의를 보셔야죠 당연하죠 그렇죠 아니 이렇게 뻔뻔해 뻔뻔하게 봤는데 밉지가 않아 이 사람은 그래서 제가 이제 샘플을 좀 몇 개 가져왔습니다 도대체 정적과 동적 자산배부는 뭔가 해서 제가 지난번에 연구 포트폴리온 여기서 소개를 했습니다 그래서 이번에는 올웨더 전략으로 넘어갔는데요 굉장히 많은 분들이 요즘 올웨더 올웨더를 많이 하십니다 그래서 이거를 아시는 분들이 굉장히 많으실 것 같아요 근데 제가 다시 한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이게 이제 레이 달리오 선생님이 만들어내신 거고요 레이 달리오 브릿지워터의 수장 한 천억불 정도를 매니징 하신다고 저는 들었습니다 그게 한국전으로 얼마예요? 백조죠 그렇죠? 백조 이게 이제 영원히 먹힐 수밖에 없는 이유인데 이게 이제 토니 러빈스라는 사람과 책을 같이 썼거든요 토니 러빈스의 책에 레이 달리오로 인터뷰를 했죠 머니라는 책입니다 머니 이 책이 나오는데 이분 이론으로는 경제를 4계절로 나눌 수 있다 뭐 이런 얘기입니다 첫 번째 기절은 물가가 상승하고 경제 성장은 둔화하고 두 번째 기절은 물가는 올라가는데 경제 성장도 잘 되고 있고 뭐 이런 거 우리가 가장 좋아하는 거는 경제는 성장하고 물가는 하락하고 이런 게 있고 네 번째 기절은 물가는 하락하는데 경제도 안 좋고 이런 게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근데 또 계절마다 잘 나가는 자산군이 있어요 그리고 계절은 절대로 예측 불가능하다고 생각을 합니다 물론 많은 경제학자들이 예측하려고 노력은 하는데 그분들도 똑같아요 잘 맞추시지는 못합니다 그럼 우리는 어떻게 해야 되는가 이게 계절마다 잘 나가는 자산군이 쭉 있습니다 그러면 우리는 그냥 여기 있는 걸 거의 통으로 사면 됩니다 왜냐하면 어떤 계절이 오든 이 중에서 잘 나가는 애들이 있거든요 지금 계절이 언제인지 정도는 알 수 있으니까 맞나요 근데 그걸 알아도 별로 소용이 없는 게 사실 그거보다는 미래 그러니까 1년 후의 계절이 어떻게 되는가 이런 거를 맞춰야 되거든요 근데 그게 어렵습니다 왜냐하면 이게 지금 정확히 그냥 물가 상승하고 경제가 좋다라는 게 그냥 물가가 플러스냐 마이너스 이걸 보는 게 아니라 그 소위 경제학자들이 예측하는 컨센서스라는 게 있잖아요 실제 경제가 그거보다 더 잘 되는가 못 되는가 이거를 보는 겁니다 그래서 예측이 불가능한 거예요 예를 들면 2022년에 한국 경제는 2.5% 성장할 것이다 이런 식으로 컨센서스가 맞춰있다고 하면 실제로 경제가 3%가 될 수도 있고 1%가 될 수도 있는 거잖아요 그거는 사실 우리가 맞출 수가 없는 거죠 그럼 통으로 이것들을 다 산다고요? 그렇죠 거의 다 사는 겁니다 여기 있는 게 그게 이제 올레드 전략이에요 완전 다는 아니고 그래서 제가 좀 이따 보여드릴 건데 그래서 이제 레이 다리오가 토니 러브에서 닥달을 당했습니다 이 책에서요 야 레이 우리 뭐 사야 되는 거야 뭐 사야 되냐고 종목을 좀 꺼내봐 해가지고 레이 다리오가 짜증나가지고 아야 이렇게 사면 돼 됐지 하고 도망갑니다 집으로 그게 이게 올레드의 좀 심플 버전이라고 볼 수가 있어요 이분이 이제 말씀하신 거는 30%는 미국 주식 스파이를 사고 40%는 장기체 TLT 15%는 미국 중기체 IF 그리고 금 7.5% 그리고 원자재 7.5% 이렇게 해 하고 이제 토니 러브에서 던져주고 집으로 도망갑니다 이 사람이 그래서 이제 토니 러브에서 이게 뭐야 이거 한번 한번 돌려볼까 어이 비서 이거를 한번 시뮬레이션 돌려보기나 백테스트를 해봐라고 시켰거든요 그거를 보고 이제 눈이 뒤집어졌다라고 하더라고요 이게 너무 좋다 그래서 책에서 막 찬사를 합니다 이렇게 이렇게 좋은 게 있어서 이게 말도 안 되잖아 정말 이거 믿을 수가 없어 이렇게 나오는데 그 내용이 이제 이런 내용입니다 이게 이런 50년 동안에 이분이 백테스트를 해보고 이 책이 2010년대 초반쯤 이때쯤 나왔거든요 이때쯤 책이 나왔는데 그 후에도 꽤 잘 되는 걸 볼 수가 있습니다 이게 봉리수기 9.6% 그리고 가장 중요한 거 이 50년 동안에 가장 많이 깨졌을 때 mdd가 13% 이렇게 나옵니다 이게 이제 토니 러브에서 책에서 나오는 올웨더 포트폴리오이고요 10% 이상 깨진 경우도 50년 동안 한 번, 두 번, 세 번, 네 번 그 정도밖에 없습니다 이 스파이, 장기체, 중기체, 금 이거 비중대로 해갖고 사놨더니 별로 할 것도 없는데 그리고 1년에 한번 이 비중을 다시 맞춰가는 겁니다 그 비중에 맞게 1년에 한번 할 때는 30분이면 돼요 아마 그거보다는 더 안 걸릴 것 같습니다 15분으로 적어놓은 것 같은데요 그렇죠 그냥 hds 들어가가지고 예를 들면 스파이 비중이 35%가 됐네 그럼 걔 살짝 팔고 TLT 비중은 30%네 아이고 많이 줄었구나 그럼 얘 좀 사고 그렇게 하면 끝납니다 그것만 했는데 그렇죠 그런데 이제 이런 결과가 나왔다라는 겁니다 50년 동안 만불이 100만불이 됐다고요 그렇죠 100배됐죠 그래서 토니 러브에서 눈이 뒤집어졌다고 합니다 이런 게 말이 되느냐 이게 나라냐 하면서 막 이렇게 기뻐했더라고요 그래서 정말 그분의 흥분이 책에서도 느껴집니다 보면은 그래서 이걸 보고 야 레이 이거 너무 고마워 나도 이거 할 거야 이런 식으로 나오거든요 당황국 작가는 저렇게 해봤으셨어요? 네 제가 근데 이것도 했는데 그 뒤에 있는 거를 제가 사실 하고 있습니다 이것도 해봤을 때 몇 년 동안 유지해보셨죠? 이거 한 2년 정도 한 것 같은데요 이거의 가장 큰 단점이 뭐냐 하면 일단 장점부터 설명드리면 투자에 별로 관심이 없는 사람을 하기가 너무 좋습니다 이게 왜냐하면 1년 동안 딱 하고 일을 해보고 오니까 이런 식으로 자산이 불어나 있어요 저는 투자에 관심이 좀 많은 사람입니다 그래서 수시로 제가 새로운 전략들을 개발하거든요 그럼 이 사계절 포트폴리오대로 ETF를 만들어갖고 누가 팔면 되잖아 최창기 본부장님 들으셨죠? 네 여기 그렇죠 저희 ETF를 만드는 겁니다 최창기 본부장을 왜 소화해요? 여기 매일 오시잖아요 매일 오시긴 하는데 그렇죠 네 이런 게 ETF 있으면 그냥 이거 사면 되잖아요 네 그리고 근데 이 상품을 제공하는 회사들도 있습니다 제가 알기로는 불리오도 있고 이루다 투자이림도 있고 리츠고도 있고 그런 데서 그냥 들어가면 됩니다 그것도 방법이죠 그렇게 1년에 한번 조정을 해야 되나 그냥 다우지 S&P 사놓고 50년 버티면 되잖아 그럼 100배 되나? 근데 그것도 사실 이거보다 수익이 살짝 더 높거든요 그런 식으로 하면 S&P가 이거보다 높아요? 네 조금 더 높아요 이거보다 S&P를 사지 아니 근데 문제는 뭐냐면 중간에 반토막 얻어 터지는 장이 계속 나옵니다 계속은 아니지만 그리고 지금도 나스닥이 제가 알기로는 최고점들이 10% 떨어졌는데 지금도 막 난리잖아요 사실 근데 이거 어떻게 막 하면서 근데 30% 정도 떨어지는 장은 비일비재로 계속 나오거든요 이게 참으면 된다는 거잖아요 네 참으면 되긴 됩니다 근데 대부분 분들이 못 참으세요 다 참을 수 있다고 생각을 하거든요 근데 여기서 마이크 타이슨이 그 명언을 남겼죠 얻어 터지기 전엔 다 전략이 있다라는 말이 있는데 대부분 분들은 못 참으시는 것 같아요 그거를 사실 이 13%인 경우도 그러니까 이 10% 깨지는 것도 은근히 빡셉니다 이것도 근데 그래도 이 정도는 투자를 한 데는 참아야 된다라고 저는 생각을 하는데 막 20% 30% 넘어가면 멘탈이 다 나가더라고요 보면 사람들이 그래서 저는 이게 낫다고 봅니다 이게 낫다고 보고요 그렇죠 그래서 이거 조금 전에 그 표 있잖아요 그 표를 보면 어떤 식으로 자산이 배분되었나 이렇게 나옵니다 보면 이런 식으로 되어있는데 그래서 어떤 계절이 오든 저는 어느 정도 들어 있습니다 예를 들면 물가가 상승하고 경제가 안 좋다 하더라도 금과 원자재가 어느 정도 받쳐줄 거기 때문에 이게 포트폴리오가 어느 정도 유지가 되는 거고요 실제로 70년대 계속 물가가 상승하고 경제가 안 좋았거든요 그런데도 금, 원자재 때문에 버틴 겁니다 80, 90년대에는 경제가 좋았고 물가도 하락했는데 그때는 선진국 주식, 중기국제 이런 애들이 잘 나가서 잘 되었고요 그래서 이런 식으로 되어있고 이거는 물가 상승의 대책이 부족하다는 그런 비난이 있습니다 그래서 김동주 대표, 내일의 투장 김단태 유튜브를 하시는 이분이 브리츠워트 논문을 여러 개를 파봐서 포트폴리오를 만드셨고 제가 조금 수정한 게 있거든요 이런 식으로 수정해서 이게 좀 복잡한 버전입니다 복잡한 버전 이런 버전이 있습니다 이 화면을 딱 캡처하셔서 이렇게 사시면 되고요 이거는 지금 우리 강원국 작가가 만든 거예요? 아니요 김동주 대표님이 98% 만드셨고 저는 조금 고쳤습니다 그냥 왜냐하면 그분이 저번에 연구를 많이 하셨거든요 브리츠워터 논문 이런 거를 미국 주식 10위, 선진국 주식 10위, 개발자산국 10위, 미국 자산국 10위, 장기채 18, 미국 물가연동채 18, 회사채 7, 개발도상국 채권 7, 금 7, 원자재 7 이게 물가연동채가 들어가 있는데 보통 채권은 물가가 상승하고 금리가 오르면 대책이 없거든요 근데 물가연동채는 물가가 올라도 같이 따라오르거든요 물가연동채 비중이 굉장히 높네 어떤 거요? 물가연동채 18%라는 건 굉장히 높은 거 같아요 근데 사실 물가가 늘 내려갈 수는 없고 특히 요즘 같은 경우는 미국도 난리잖아요 인플레이션이 높다고 해가지고 그럴 때 얘가 받쳐주는 겁니다 예를 들면 10년 전에 저 포트폴리오를 해서 물가연동채를 18%를 넣었으면 수익률은 굉장히 많이 깎아 먹겠네 그렇죠 근데 그 대신에 미국 주식, 선진국 주식도 있기 때문에 얘네들이 또 받쳐줍니다 사실 이게 원래대로 하는 게 조금 전에 제가 장점만 설명하고 슬쩍 넘어가려고 했는데 단점이 이겁니다 넘어가려고 했는데 단점이 뭐냐면 이렇게 많은 자산을 투자하기 때문에 꼭 못난 이들이 있습니다 조금 전에 말씀하신 것처럼 최근 10년 동안에는 금은 못 캐였는데 이 물가연동채 얘네들이 좀 별로였을 거거든요 그래서 지금 여기 여기 근데 자산군이 9개가 있는데 꼭 못난 이들이 2, 3개가 있습니다 근데 걔네들이 정말 짜증 나거든요 그런 거를 봐야 되는 거 그리고 주식이 미친듯이 올라가고 있다 하는데 얘는 그 정도 수익은 절대로 안 나옵니다 늘 이렇게 스무스하게 올라가거든요 그러면 여기서 포모 현상이 좀 생깁니다 포모 현상 왜냐하면 지금 옆에 있는 아저씨는 400%를 벌고 있는데 나는 겨우 15% 20%밖에 못 벌었어요 올해 그런 게 생겨서 그게 가장 큰 단점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제가 볼 때 제일 큰 단점은 별 할 게 없다는 게 제일 큰 단점입니다 그게 근데 장점이 될 수도 있습니다 나 뭘 막 자꾸 해야 되는데 정말요? 샀다 팔았다 여러분들 어떠십니까? 해야 되나요? 안 해야 되나요? 근데 이 전략은 제가 보기에는 우리 어머니 아버지들 주식에 대해서 별로 잘 모르시고 별로 하고 싶지 않으신 분들한테 딱 추천하기 좋은 것 같아요 제가 보기에는 그런 분들도 굉장히 많더라고요 그럴 수 있죠 그렇게 하면 이런 식으로 밸런싱이 된다고 볼 수가 있습니다 조금 전에 조금 복잡한 전략은요 이거는 물가 상승 쪽을 좀 더 잘 커버했다 이런 식으로 볼 수 있습니다 보시다시피 거의 모든 자산을 다 샀어요 여기 들어가 있는 거 그래서 어떤 계절이 오든 잘 나가는 놈이 나온다 이런 얘기입니다 이게 이게 이제 올레더 전략이고요 그래서 동적 자산 배분 샘플이 하나 있는데 동적 자산 배분은 아주 간단하게 말해서 보통 그냥 최근에 잘 나가는 놈의 비중을 올리는 겁니다 그때그때? 네 그때그때 그렇죠 그런데 저는 사실 정적이냐 동적이냐 둘 중에 하나를 선택하라고 하면 동적 자산 배분을 권하고 싶은 게 조금 전에 그 올레더 전략의 장기 수익률이 9.6%를 가기가 지금 좀 힘듭니다 채권이 좀 너무 비싸 있거든요 미국 주식도 좀 비싸졌고 그래서 지금 장기 수익률이 9.6% 안 나올 것 같아요 이 동적 자산 배분은 좀 더 기회적으로 그때그때 잘 나가는 쪽에 점프를 하기 때문에 제 생각에는 아마 그거 두 자리 수익이 나올 것 같습니다 미래에 그런데 이 동적 자산은 결국 시장을 판단을 해갖고 좋아 보이는 거에 더 올라타자 이거잖아요 그런데 이제 대체로 좋아 보인다 하면 이미 올랐을 가능성도 꽤 있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렇죠 그래서 이미 올라탔을 때는 이미 늦은 건 혹시 아닌가 그럴 가능성도 당연히 있지만 그래도 전반적으로 특히 ETF 같은 경우에는 올라가는 놈이 계속 가는 현상이 굉장히 강합니다 예를 들면 미국 주식이 2009년부터인가 그때부터 오르기 시작했는데 2013년에 가서도 벌써 4년 올라있는 상태였거든요 그때 들어갔어도 기속도 8년 동안 재미를 볼 수 있었습니다 이게 한번 트렌드가 생기면 좀 스트레이트하게 가는 경우가 좀 많더라고요 지금 그게 인견인지 잘 모르겠는데 어쨌든 그래서 LAA가 동적 자산 배분 중에서 좀 심플한 전략입니다 어떻게 하는 거예요 어떻게 하냐면 그 전에 연구 포트폴리오라는 애가 있습니다 연구? 연구 포트폴리오 permanent 그러니까 연구적으로 들 수 있는 포트폴리오라는 건데 얘는 주식금 채권 현금의 각각 4분지 1을 투자하는 포트폴리오고 이걸 제가 지난번에 여기 와서 한번 다뤘습니다 거기에 있는데 여기서 가장 큰 아쉬움은 현금 비중이 4분지 1이다 얘는 돈을 못 번다 이런 얘기거든요 그래서 이제 덕터 바우터 켈러라는 네럴랜드 분이 LA의 전략을 만들어서 연구 포트폴리오를 좀 더 개선했습니다 그래서 그걸로 한 2% 정도 더 먹자라는 거예요 연구 포트폴리오는 복리수기 8.8이었습니다 최근 50년 동안은 이것도 나쁘진 않았어요 보면 mdd도 낮았고 근데 이제 이거를 현금 비중을 이렇게 높게 가져갈 필요가 있는가 해서 평상시에는 그냥 나스닥을 들고 가고 경기도 안 좋고 시장도 안 좋을 때만 나스닥을 빼고 현금을 보유하자 이런 얘기입니다 그러면 이제 불경기와 약세장을 정의를 해야 되는 거죠 그래서 켈러시는 미국 최고 경제지표의 실업률을 봐가지고 최근 실업률이 12월 이동 평균보다 높을 경우에는 불경기라고 정의를 내렸습니다 그리고 약세장은 주가가 200일 이동 평균 밑에일 때 그리고 이 두 개 조건을 둘 다 충족을 할 때만 현금을 가져가자 그렇지 않으면 나스닥을 가져가자 이런 얘기입니다 그래서 다시 그림으로 보이면 이렇게 되는 거죠 이게 여기도 시나리오가 4개가 있죠 호경기, 강세장, 호경기, 약세장, 불경기, 강세장, 불경기, 약세장 이렇게 나오는데 이때만 이제 단기치 또는 현금을 가져가는 거고 나머지 때는 나스닥으로 그냥 가자 그리고 주식, 채권, 금은 그냥 비중이 동일하게 가자 가는 거고요 그래서 어떻게 보면 좀 되게 라이트한 동척자 선배분이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약세장을 그럼 뭘로 평가할 거냐는 200일 이평선보다 낮아지면 그리고 경기는 실업률로 12개월 이동 평균보다 최근 실업률이 낮아지면 불경기다 사실 이 기준이 맞냐 틀리냐에 대해서는 왈가왈부를 할 수가 있긴 하는데 이게 이제 하나의 버전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이 LA를 또 계산을 할 수도 있겠죠 왜 200일이야? 180일이야? 뭐 할 수도 있을 것 같고요 어쨌든 이렇게 하면 연구 포트폴리오다 복리 한 2% 더 먹을 수 있습니다 8.8이 10.9가 되는 거고요 MDD는 그렇게 뚜렷하게 많이 늘지는 않습니다 12.7에서 12나 15나 거의 비슷하거든요 사실 이 있는 사람 입장에서는 그런데 이제 조금 더 기회주의적으로 투자를 할 수가 있고 대부분에는 나스닥을 가서 수익을 더 먹되 이게 주식시장도 경제도 진짜 아닌 것 같아요 하면 그때 현금으로 점프를 하는 거죠 그런 전략입니다 이게 LA이고요 혹시 질문이 몇 개 들어와서 그러는데 개발도상국 주식은 예를 들면 중국 주식 ETF 이런 걸 사면 될 것 같아요 맞나요? 하여튼 그렇다 치고 금이랑 원자재도 아까 정적자산배군에서 나오잖아요 금은 금 ETF를 또 사면 되고 그렇죠 GLD가 있고요 원자재도 DBC라는 게 있습니다 원자재는? DBC DBC 그거 써놓은 게 티커예요 저게 그렇죠 그거 써놓은 게 티커라고 맞아요 써놓은 게 티커입니다 ETF 티커죠? 네 다 티커입니다 그렇죠 다 돼 있잖아요 그렇죠 한마디로 이게 좋은 것 같아 하시는 분들은 당장 HDS 달려가셔서 저 티커대로 비중을 배분하시면 됩니다 네 그렇죠 그럼 아까 정적자산에서 미국 물가연동체 이건 LPTG 네 그렇죠 좀 생소한 ETF지만 이런 것도 있습니다 전체가 다 그냥 ETF로 사면 되는 거네요 네 그렇죠 이건 당연히 미국 시장에 상장돼 있는 거고 네 그렇습니다 그럼 이제 해외 계좌를 하나 열긴 열어야 되겠군요 그렇죠 제가 사실 독일에 있을 때 이게 굉장히 어려운 줄 알았거든요 근데 심지어 비대면으로 꽤 심플하게 가능하더라고요 그래서 한국인은 더 쉬울 것 같고 정 안 되면은 증거사에 연락해가지고 자 원격을 요청합니다 하면은 다 알아서 친절하게 해 주실 것 같습니다 네 네 네 그냥 저는 뭐 미래에서 쓰고 있긴 하는데 뭐 미래에서 좋아 쓰는 게 아니라 그냥 18일 동안 계속 쓰고 있습니다 거기 근데 뭐 되게 심플하게 되더라고요 편해? 편해? 편해요? 그냥 쓰니까 뭐 딴 거를 굳이 안 쓰고 있습니다 네 물론 다른 증거사들도 HDS가 다 좋다고 봅니다 뭐 네 그렇죠 네 그렇게 이제 해외 계좌에서 ETF로 사면 이렇게 자선배분을 할 수가 있다 네 네 네 그렇죠 그리고 다시 돌아가서 그러면 이제 LA를 가지고 한 10.9%를 먹을 수 있었다 그래서 연구 포트폴리오보다는 확실히 그래도 성적이 개선이 되고 그리고 MDD는 조금 늘긴 했는데 많이 늘지는 않았다 이런 게 LA입니다 네 요게 이제 동적자산 배분의 하나의 샘플이라고 보시면 되고요 이런 애들이 좀 당연히 좀 많았습니다 지난번에 제가 듀얼 모멘텀이라는 전략을 소개한 바 있습니다 네 네 네 그것도 이제 감상을 하면은 얘도 이제 스무삭이 잘 올라가는 편이죠 이렇게 잘 올라가고 네 이게 제가 켈러 씨랑 직접 인터뷰를 한번 해봤거든요 네 그때 한번 이제 방문을 하려고 했는데 이제 코로나 때문에 줌으로 했고 그 후에 꼭 만나자 했는데 계속 코로나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못 갔죠 제가 네 제가 그 프랑쿠트에 있었고 이분이 그 네럴란드에 계시거든요 켈러 씨는 뭐 하는 분인데 되게 재밌는데 이분은 뭐 하시는 분이냐면 60세까지 투자를 안 하셨어요 네 근데 이분이 쿤트의 운명이었습니다 왜냐하면 계속 한 게 수학 통계 해가지고 박사학위도 받으시고 통계청에서 임원까지 가셨어요 이분이 네 그래서 그 후에는 컨설팅 하셔가지고 돈을 왕창 버신 다음에 투자를 하려고 했는데 금융기관한테 맡기니까 이제 수익이 0% 나왔다고 합니다 스스로만 받아먹고 그래서 아 이거 내가 직접 해야지 해가지고 60세부터 투자를 시작하시기 시작했는데 이게 너무 재밌으니까 이제 매년 논문을 하나씩 내십니다 1년에 한 권씩 네 그래서 10권 정도 내셨고요 그 네 왠지 지금 계속 돌아가실 때까지 계속 내실 것 같아요 논문을 1년에 하나씩 내시더라고요 돌아가시는 이 분이 유명한 분이에요 네 그래서 이 동적자산배본계에서는 거의 가장 연구를 많이 하시는 분이죠 놀랍게도 근데 이분이 70대라는 거죠 근데 그리고 본인이 이 전략을 쓰신다고 하시더라고요 왜냐하면 이 전략이 이제 이게 이름이 LAA가 레타지 게으른 자산배본이라는 거거든요 그래서 그 나스닥에서 현금으로 왔다 갔다 하는 게 1년에 2, 3번 있을까 말까 해요 그렇기 때문에 거래를 거의 안 합니다 이게 그래서 본인한테 잘 맞는다 본인은 거래를 자주 하는 거를 싫어한다라고 말씀을 하셨어요 그래서 이제 이런 전략도 있고 물론 강의에는 좀 더 자주 거래하는 전략들도 나옵니다 그건 사람마다 다른 것 같아요 저도 거래하는 걸 썩 별로 좋아하는 편은 아니거든요 근데 매월 거래를 해야 되는 그런 전략들도 있습니다 그리고 mdd도 제가 보기엔 견딜만한 것 같거든요 15% 이상 깨진 게 한 번 두 번 정도 있었던 것 같고 최근에 금융위기 때는 당연히 좀 깨졌고요 이 때 근데 15% 이상 깨진 적은 사실 별로 없죠 mdd가 15%니까 이 정도가 이제 마이너스 나봐야 이 정도 나더라 네 그렇죠 이 정도 나옵니다 보통 50년 동안 그러면 저희 강의 홍보자리를 보니까 노하우 대방출이라는 말이 있더라고요 그래서 당연히 이 강의에는 추가 노하우도 대방출이 됩니다 이거 예를 들면 심지어 거기에 제가 투자 심리 얘기도 굉장히 많이 다르거든요 그래서 mbti 별로 포트폴리오 정리하는 거 이런 것도 나옵니다 저는 참고로 istj거든요 보니까 저희 성향은 리스크를 굉장히 싫어한다라고 나오더라고요 그래서 예를 들면 mdd를 7.9%까지 떨구는 전략들도 있습니다 보면 7.9% 8.5%까지 떨구는 전략도 나오고 그래서 이제 이런 타입들 조심스러운 성향들 mdd 낮추는 투자에 집중해야 되는 사람들은 이런 게 어떻겠냐 이런 식으로 제안 같은 것도 좀 나오고요 그리고 그 엑셀 파일을 다 제공을 합니다 50년 백테스트 결과 이게 이제 중요한 게 뭐냐면 조금 전에 제가 아름다운 그림만 보여드렸잖아요 여기 한 달 한 달 수익률을 보면 갑자기 전략이 잘 나가다가 한 달 만에 10% 얻어 터지고 이런 경우도 있습니다 보면 그래서 이제 가상 시뮬레이션 해보시면 이렇게 오시면 투자하면 이렇게 얻어 터지는 경우도 나오는구나 이번 달에 전략이 얻어 터졌는데 이거 뭐야 하는데 25년 전에도 이런 일이 있었지 이렇게 볼 수가 있는 겁니다 이런 것도 있고 그리고 뉴지스턱이라는 곳이 있는데 여기서 이런 전략들을 일부 자동화로 거래를 할 수가 있습니다 조금 전에 ETF가 있었잖아요 그거를 직접 사는 거를 사실 제가 권하기는 합니다 직접 들어가서 그것도 싫어 그냥 나는 가만히 있고 싶어 자동화 거래를 하고 싶어 하시는 분들은 뉴지스턱이라는 곳이 저희가 협업을 해서 같이 이걸 할 수 있게 만들었습니다 ISTJ라는 거에 놀라는 분들이 많습니다 정말요? 제가 모처럼 보이십니까? 이 성향으로 많이들 생각을 하신데 MBTI라고 IST 그건 무슨 성격인가요? 이거요? 여기 나오는데 현실적인 계획을 세운 데 능하면 남짓을 보라 조심스러운 성향입니다 위험한 투자는 쉽게 스트레스를 받고 계획적인 저축에는 강하다고 합니다 저랑 대충 맞는 것 같습니다 남들보다 조심스러워요? 네 그렇죠 저는 리스크를 특히 좋아하지는 않고 MBTI 낮추는 거를 최우선으로 봅니다 저는 아이가 맞죠 저는 다른 사람들 만나는 거 부끄러워하고 그렇습니다 새로운 사람 만나고 저는 INTP입니다 저도 사실 정프로님이 2인 줄 알았는데요 아 그래요? 아이에요? 이거 아이 방송이고요 혹시 김프로님도 해보셨습니까? 해보긴 했는데 기억이 안 나세요? 기억이 안 나는데 100명을 했거든요 어떤 모임에서 한 거야 100명이 했는데 딱 1명 나왔어요? 딱 2명 나왔더라고 2명에서 만났어 만나서 대화를 해보려고 나를 보는 줄 알았잖아 진짜로 아니 근데 그분도 나이가 나랑 비슷한 분인데 특징이 뭔지 알아? 둘이서 막 얘기해서 어떤 특징이 있냐 그랬더니 만약에 회사에서 회의를 1시간 하는 거야 임원회의나 뭐 이런 거 하잖아 그러면 5분 만에 결론 다 내고 결론 다 나있어 딱 시작 회의 딱 시작하면서 5분 만에 결론 다 낸다 그리고 어쨌든 뭐랄까 주도형이고 아 주도형 주도형이고 뭐 그랬던 것 같아 근데 알파벳으로 뭔지는 잘 모르겠어요 그러게요 그 ISTJ는 제가 알기로 한국인 중에 가장 많다고 저는 들었습니다 아 그래요? 그래서 2명 이상 나왔을 것 같아요 아마 저는 INTP는 뭐 듣기로는 인성 16이라고 이게 총 16개 정도의 성향이 나오거든요 인성이 제일 쓰레기야 인성이? 인성이 뭐 그런 얘기가 있습니다 2명 나왔는데 진짜 깜짝 놀랐다 아 예 그게 똑같으세요? 그분도 굉장히 빨리 임원이 되셨더만 아 그거 임원 MBTI가 있군요 그거 그것 빨리 안하겠네요 그게 무슨 MBTI지 네 자기가 최연소 임원이래 저도 그때 그랬거든 근데 해보니까 너무 비슷해 우리 회의를 길게 하면은 막 짜증나죠? 짜증나죠? 짜증나고 딱 회의하면은 내가 임원 때 사장님하고 회의하면은 아 회의 끝날 때 사장님이 이렇게 얘기하겠네 그러면 딱 그렇게 얘기하더라고 아 네네네 오 예 자 지금 이제 곧 장인씨가 되니까요 임원 MBTI가 있습니다 여러분 이번 시간에 이제 요정도로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렇게 얘기할 줄 알았어 자 우리 강만국 작가님 강의도 잘 되시길 바라겠고요 조만간 또 뵙도록 하겠습니다 저녁 시간에 한 번 또 봬요 네 그럼요 우리도 재밌게 한 번 또 가야죠 네 자주 오면 좋겠습니다 정포라고 잘 맞는구만 나는 그냥 거의 뒷방이야 그러니까 우리 젊은 세대가 이제 바꿔나가야 됩니다 아시겠죠? 아 예 젊은 세대 우리 젊은 세대가 바꿔야 돼요 내가 그렇게 구애를 해가지고 독일에서 모셔왔더니 혜택은 적으로 가보는구만 네 어르신들이 이제 편하게 좀 저희가 모시고 저 하지 말고 저 올해든지 그걸로 바꿔놔 아 저요? 그래야 될 것 같아요 아니 그러던 사이에 있잖아 정부로 INTJ가 가장 잘한대요 우리 딸내미가 카톡이 온 거야 네 아빠 주가가 왜 이렇게 빠져? 내가 취직할 때 야 S&P 6개월에 한 번씩 6개월에 한 번씩 5,000불씩 사라 두 번 샀는데 네 거의 수익이 이제 안 나고 있다고 어떻게 해야 되냐 그러는데 그럼 뭐 원래대로 알려줘 원래대로 알려주셔야죠 이때 딱 왔네 아 그렇죠 INTJ가 투자를 제일 잘한다고요? 네 그리고 FP가 가장 못하신대요 아 그렇습니까? 네 그런 게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자 하여튼 우리 강환국 작가님은 조만간 다시 저녁 시간에 모시도록 하겠습니다 자 함께해 주신 강환국 작가님 대단히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다른 거 좀 보여주세요 다른 거 또 다 마이너스 대충 파란색은 보셨잖아요 그죠? 여러 걸 좀 보셨잖아요 약세장 만나니까 대응하기가 쉽지 않으시죠? 안녕하십니까 강환국입니다 자산배분 전략의 달인 강환국 작가가 속 시원하게 해결해 드리겠습니다 가장 중요한 거는 이렇게 투자를 하면 최악의 순간에도 10에서 15% 정도 손실보고 끝난다 이런 겁니다 하락장에서의 손실은 제한적으로 사실 복리 15%가 아무것도 아닌 것 같은데 이렇게 하면 원금이 4, 5년에 한 번 더블이 되고 50년 동안에 1000배 이상이 되는 걸 볼 수가 있습니다 복리의 마법으로 수익은 길게 강환국 작가의 자산배분 전략과 함께 성공 투자하시기 바랍니다 꼭 사주십시오 후회하지 않을 겁니다 그냥 살다 보면 지나갈 수 있지만 그냥 한 번쯤은 들어봐도 괜찮아 매일 함께하는 3%가 있잖아 오늘도 경제에 신들에게 물어봐